여러분 사랑의 배터리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저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무반주로 준비를 했다지요 무반주이기 때문에 크림이 있어야 돼요 크림 아시죠? 박자가 하나, 둘, 셋, 넷 자, 허팝으로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박수의 박대를 맞춰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네, 시작! 어, 오빠, 다시, 다시, 다시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된다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몽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! 몽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! 너만을 위해줄 당신 일부러 내 견적인 언니가 박수 소리가 강해요 나를 안 해주세요 한 번만 나를 안 해주세요 하숨이 터지도록 안 해주세요 enti 원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요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짠! 감사합니다. 저희가 다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이 곡을 살짝 아까 연습을 했는데 어땠어요? 감사합니다. 저희도 좋아요.